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결혼해서 자식 낳고 짐승처럼 먹고 살다가 자식들에게 집이나 물려주고 재산이나 물려주고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보내신 것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아마 학교 선생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을 무지해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마 선생님들의 사명일 거예요 또 의사들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의 육신에 질고해서 해방시키는 것이 의사들의 사명일 테고 이 성도는 모든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일 줄 압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누구한테 끌려와서 예수 믿게 됐든 어떤 혼란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든 어떤 이유에서 예수 믿게 됐든 이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인원도 위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농부가 덜에 씨를 뿌리는 것은 추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열매 맺기 하기 위해서 성도를 택한 거예요 종신대학 학장을 지내셨고 추연교회 단임 목사를 잠깐 지내셨던 신송종 박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환상 중에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기록했다가 내가 본 천당과 지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처참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우리는 낙은혜 같은 세상 잠깐이지만 눈물도 사망도 해통도 실고도 영원한 아님과 동고동락할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 제일 상급이 큰 사람이 스타들이 누구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하다가 순교한 분들 두 번째는 많은 생명을 구원한 전도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나 깨나 그냥 되리 새끼처럼 짐승인처럼 먹고 살려고 몸부림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영원제도 구원할까 영원구원이 또한 그것에 최선을 내서 힘을 써야 될 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영혼의 귀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계란을 삶아서 반을 딱 갈라놓으면 우선 껍질이 있죠 그렇죠? 또 신자가 있죠 그 속에 노란자가 있죠 모든 동물은 제일 밖에 육신이 있습니다 사람도 육신, body, 또 정신, soul, 또 영혼, spirit 육과 혼과 영이 있어요 그래, 대사는 거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는 너희에게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육과 혼과 영이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식물은 살아있게는 살아있지만 육만 있지 몸만 있지 혼이 없고 영이 없어요 짐승은 몸과 혼이 있습니다 원수인은 아무리 사람과 비슷해도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나 예배할 줄 몰라요 개도요 여러분들 정신이 있기 때문에 말 잘 듣는 개는 여러분들 건들목 지나갈 때 파란불이 들어오면 건너가고 또 둘 더하기 둘은 넷이다 가리키는 것들은 또 물어도 오고 계산도 할 줄 알아요 그러나 영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거나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즉 생명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만이 영생하는 존재여 예배드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죄로 말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후에 두 사람 가정을 이루실 때에 장세 1장 28장 복주시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나 하나 에덴 똥산 중앙에 있는 손아깔은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손아깔을 따먹고 죄인됐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들 자신 낳고 살았잖아요 안 죽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 있어요 이 물리적 죽음은 우리 육신이 심장이 멎는 것이 물리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영적 죽음이에요 그 영적 죽음이 온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죽으면 영혼이 고통의 형벌을 받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씻는 방법은 그리고 우리가 속죄 안 받고 구속받는 비결은 속죄에 필요해 주신 예수의 서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브리스 9장 14절이나 시브리스 9장 22절이나 레우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혼의 죄상에서 사망이나 죽었던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걸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 어린아이의 영혼의 무게가 지구 전체의 무게보다 더 무거움을 알아야 우리가 생명 걸고 전도하게 돼요 우리가 가끔 어떤 때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뭐 이제 전철 선로 이변에 누가 떨어졌다 전철을 달려오는데 생명을 걸고 이 사람을 뛰어내려가서 구출했다 장한 시민상을 받았다 신문에 들어온 아우러죠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무심결에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추구하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요 영혼의 소중함을 알면 우리가 생명 걸고 영혼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유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66권의 가장 기본적인 성구여 할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회의 사람들이 교회가 뭐 하는 거냐 구제를 왜 안 하느냐 뭐 하느냐 십일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대독교라고 그러고요 원망을 해요 그런데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독교를 욕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우리가 욕할 거 없어요 사실 우리 잘못이에요 사람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배신당했을 때 분노는 크듯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거는 기대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실망되었을 때에 여러분들 그 반응은 큰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원망될 때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자책을 해야 돼 우리가 빚과 소금 내지 못했구나 사회를 향하여 그리스의 냄새가 내지 못했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정화시켜 돌이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비당을 세운 목적은 구지하게 세운 것도 아니고 여기가 무슨 정치하는 단체도 아니고 여러분들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이 존재의 목적을 모르니까 보험천하지 않으니까 오늘 교회가 추구하고 있어요 성령을 주신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세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어 달라 하늘이야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도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훈을 살 주시고 예훈을 살 주시고 신훈을 살 주시고 이런 것도 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한 방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도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던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전을 십자에 못 박혀 죽게 해 주시면서까지 간절히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빨리 많은 영혼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저도 복음을 깨닫고 영혼 구원의 귀중함을 깨달은 후 가장 큰 소원은 천국 가기 전에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제가 30년 이상을 전 세계를 100여 나라 이상을 혼자 다녔어요 참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분들 볼 때는 세계를 다니면 참 호화로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참 몸살을 나고 참 헐 때는요 내가 해외 나가서 울기도 수백 번 울었어요 그러면서도 젊은 때는 그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 이제 다니지만 내 늙어서는 무슨 재미로 사나 생각했더니 얼마 전에도 저 팔라우라고 하는 아직까지 세계 제일 청정지역이었고 관광지인 팔라우에서 선교하는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목사님 반갑게 인사하길래 누구냐 물어보니까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받고 변화받아서 신학교 가서 제가 선교사가 됐습니다 자 세계를 다니고 보면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요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열매들이 나타날 때 얼마나 제가 위안이 되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내일도 떠나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혼 구원의 무게를 알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듣기 좋은 설교만 해서 사람들 끌고 모는 데만 신경을 쓰고 쥐만 즐겁게 하고 교회들이 교회를 남는 어부가 아니라 여러분들 구경만 하는 유람선이 되어가고 우리 주님께서 영혼 구원하라고 그랬지 남의 어항에 들어있는 거기에 훔쳐오라고는 안 했거든요 참 여러분들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또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핍박과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보금의 정의는 말투수라고 하는데 그 뜻은 죽음 순교로 의미합니다 주님의 분부대로 주님의 제자들은 보금을 전하다가 화용당해 죽고 껍질 벗겨 죽임을 당하고 목배임당해 죽고 기름에 튀겨서 죽이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혼한 대신을 믿기에 영혼 구원으로 해서 자기의 몸을 추게와 같이 불살라 산화시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한두 번 얘기해보다 안 들으면 그냥 돌아서서 지옥이나 가라 악담들었는데 여러분들 영혼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못해요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편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이야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마귀 편에 속한 사람이에요 마귀는 말세에 택하신 자라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여러분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손아귀에 자기의 소속된 생명들을 뺏기는데 마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귀들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생명 걸지 않고는 그렇게 영혼 구원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리스러운 것을 모두 낙한 말일 때는 너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루에서 너희 사인컴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는 날 했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핍박도 받고 매도 받고 감옥도 가고 여러분들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으냐 여러분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란 책을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감명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은요 기독교 역사가 130년 역사지만 중국은 3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러시아 볼세비키 혁명 이후에 러시아는요 거기도 여러분들 97%가 기독교 국가였던 러시아 정교 국가를 공산화시킬 때에 4,500만 명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러시아를 공산화시켰어요 중국의 모태동이 중국을 공산화시킬 때 자고마치 6천만 명을 죽이고 한국 사람 전체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중국을 공산화시켰어요 김일성이가 북한을 공산화시킬 때 300만 명을 죽이고 공산화시켰습니다 캄보디아 킬링필드 보면 지식인들을 200만 명 이상을 죽이고 공산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책을 보면 여러분들 거기 둥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린아이 셋을 데리고 어렵게 살던 처지의 남편이 감전사고로 죽었어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살까지 오려고 했었지만 어쩌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걔 복음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그 당시에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도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박면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너를 보내는 것은 전도시키려고 전도하라고 보내는 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심히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세 자식은 마태복음 10장 37에 보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아니라 하는 말씀을 듣고 자식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감옥에 전도하는데 어떤 때로는 몇 명 몇십 명 하루에 몇백 명까지 전도했다고 그래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남편 죽인 사람 살인범 인신매매범 절도범 5년 10년 15년 20년 징역을 받은 여자들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 사람 한 사람 진실된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지킬 때마다 통곡하거며 변화되고 뒤집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나중에는 6년 형기를 마치고 추록하게 되는데 새벽부도 가족들과 믿음의 형자들이 운문받겨서 기다리고 있어서 감옥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천둥치는 것처럼 어머니 어머니 떠나시면 우리는 어떡해요 통곡한 수가 들려서 보니까 감옥에서 자기가 전도에서 구원시킨 사람들이 자기 발로 감옥의 도로 걸어 들어가서 나는 나가지 않고 여기서 있겠습니다 주저앉았지만 형기를 마친 사람을 감옥에도 둘리가 있겠습니까 내 쫓긴 받았다는 반증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어린 여자아이가 얼마나 흉악범인지 4년 징역을 받고 들어왔는데 가족들도 이제 너는 다시 안 볼 테니 내 나식이 아니니까 감옥에서 나와도 집에 오지 말아라 그 아이가 감옥에서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자살도기도 했었지만 이 통녀사가 얼마나 병 걸려 죽게 된 아이를 사식을 자기 먹을 걸 누적하면서 얘야 너희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세상사람은 너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버리지 않으셔 의뢰하면서 전도했더니 조건 없이 사랑하는 세상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변화돼서 가족들에게 어머니 아버지 결혼찬 부모님에게 효도를 못하고 오히려 악행으로 4년형을 받아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했고 전 가족을 결부시켜서 출장하겠으니 전 부모님의 자식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감옥에서 한 위대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도와주셨고 다시 삶을 찾게 해주셨고 이제야 저는 인생 삶의 목적과 생명의 일을 알게 되었고 인생의 의미와 사람 됨의 본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한 번만 저를 바로 보러 와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앞에 사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 편지를 받고 감옥에 와서 변화된 자기 딸의 모습을 보고 다 예수 믿고 가족적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감옥에서 그 죄수들이 네가 믿는 암이 정말 살았으면 너 포숭줄이 끊어지게 해라 너 자꾸 해 고랑이 풀러지게 한번 해봐라 그날 밤에 간절히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밤사이에 기적이 나타나서 이게 풀어줬다고 그래요 이런 기적이 나타난 걸 바라보면서 이 죄수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 돌아서는데 여러분들 그 간증들을 체계했었는데 얼마나 우리가 단명받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 둥자매독 중 감옥에서 수백 명 전도한 흉악한 제이스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맨 땅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읽을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새우랑 찼을 때에 성도들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어서 따라오라고 해 나갔더니 쇠사슬도 저절로 풀리고 감옥 철문도 저절로 열렸다는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부산 세계력교에 가면 손현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난 참 그분 간증을 또 들으면서 엄청난 감명을 받았어요 부산 편두리에서 그 동네 사람이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동네에 그 교회가 3천 명이 모인데 지금 얼마나 후배지만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중학교 때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아서 한평생 자기 어머니 과부로 고생하는 어머니가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어머니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루는 새벽 기도 나갔더니 목사님이 웬만한 기도는 1년 기도에서 받는 응답이 있다면 금식 기도 하면 철약 기도 하면 몇 달 금식 기도 하면 며칠만 응답된다고 해서 소망을 얻어서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렇다면 밥을 안 먹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몸이 아파도 잘 먹으면서 아프면 걱정이 안 되는데 금식을 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몸 달겠어요 아침은 안 먹고 학교 간다고 하니까 도시락을 싸서 차에다 던져주니까 다시 밖으로 던지면서 어머니 예수 믿자라면 저는 밥 안 먹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니까 그때는 어머니가 나흘째 일하고 보니까 새벽 기도를 갔다 오셔서 목사님 자전거 뒤에 실려오시더니 그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혼사됐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요새 우리 교회 성도들 직장에 사업장에 가보면 구원받지 못한 자기 밑에 간곡히 전도하면 들을 수 있는 영혼 구원할 수 있는 부하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여러분들 부모님 영혼 구원 자식 영혼 구원으로 해야 얼마나 간곡히 기도해 봤으며 얼마나 금식하며 몸부림 쳐 봤습니까 한 생명이 얼마나 구애합니까 사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온 체다를 다 준다 한 말 장한동을 다 준다 할지라도 주의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고 했어요 내가 삼성 재산 다 주고 현대 재산 나한테 다 준다 할 때 나 전화 죽어버린 고만인데 영혼의 무게를 깊게 닫고 영혼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난 부탁해요 구원받지 못한 지옥갈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을 여친 전 기도해 봤습니까 지옥갈 식구들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해 봤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거까지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누가 보면 14장 23절에 보면 나가서 따라서 나가서 안져있으라고 말씀하자고 나가서 사람들을 당권하여 실택원이라도 강제로 끌어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그 손 목사님이 300명도 안 되는 그 좁은 지역에서 3천명 교위를 사방에서 몰려오게 만들었다 한 번은요 그분 간증을 보니까 어떤 여집사님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고통스러워 철약기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하루는 철약기도 딴 사람에게 맡기고 침낭 하나 들고 가서 그 아들에게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당신 곁에 따라다니면서 자겠어 처음에는 비웃고 놀리다가 정말 마당에다 침낭 펴놓고 자려고 하니까 그 청년이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들고 돌아서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여러분들 아주 좋은 신자가 됐다고 그래요 하늘만은 집에 찾아가서 전도하던 사람이 자꾸 찾아오니까 화가 나서 오히려 전사님 시절에 전사님 집을 찾아오더래요 오더니 나 술 좀 먹고 싶으니까 술 좀 사오셔 술 사다 주었대 담배 피고 있으니까 개떠리는 갖다 주셔 개떠리 갖다 주었대 술 퍼먹고 담배 피고 전사님 방에서 별 짓다 하다가 밤 늦어 간다고 하니까 전사님이 쫓아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간곡히 전도하고 배움을 해 주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서 그 위에 장로가 됐다고 그래요 전도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참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말이에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김정삼이라고 요호와의 증인의 순회종이었어요 순회종 거기 회중의 종이 있는데 회중의 종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 같은 사람이고 순회종은 노회장 같은 사람이에요 이 교회 저 교회 관료로 감독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절투에서 은혜 받고 우리 교회 나왔었는데 요호와의 증인들이 교회 나온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전도법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대상자를 설정을 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없더래요 시골에 있을 때 얘기인데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우물가에 나와서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하기 직전 그 사이 밖에 있는 시간이 없더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 문 앞에 서 있다가 우물가에 세수하러 나오면 가서 요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전도를 했대요 즈음에는 듣기 싫습니다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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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매일 오니까 하루는 대화에 피는 물로 씻고 있다가 그냥 겨울에 대화를 퍼서 얼굴에 끼얹더래요 그 춘 겨울에 온몸에 비눈물 범벅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돌아왔대 그 다음날 그 시간에 또 왔더니 아주 하얗게 질려서 나 교회 나갈 테니까 요호와의 증인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단자들도 생명력난 이단자들도 그렇게 악작같이 영혼 구원을 매달려 호소하는데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를 말망사는 아무도 아웃게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이 진리를 증거하는 우리가 이렇게 태연자하게 되겠냐 여러분들 영혼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내어주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상명령도 영혼 구원이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도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세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국차에 빗고 같이 빛날 것이오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인도한 자는 하루에 별거같이 영혼 뜨겁게 빗줄이라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김연아나 우리 여러분들 이상아나 금메달 딴 사람도 우리가 스타냐 스타 영화배우들 유명한 배우는 스타라고 해서 여러분들 부와 명예를 얻는데 합을며 낙은애 같은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살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멸류관 받아서 영원한 천국의 스타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러분들이요 영혼 사랑하십시다 영혼 구원하는데 오늘부터 정말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끝까지 물건들어져서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날 멸류관 상급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날 멸류관 상급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